자 그래서 김지완 시작하겠습니다 알파벳 이름 불러주세요 M U L E M U L E 모여서 내는 소리는? 뭐라구요? 잘했어요 뭐라구요? M U L E M U L E M U L E L E L 오케이 이게 M U L 소리나나요? 한번 들어볼까요? M U L 뭐래요? M U L M U L 이런데 M U L M U L M U L 이 아니구요 M U L 이 아니구요 M U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E L 뭐지? 유가우? 유는 내 이름을 불러줘 유 유 글자 이름이 유니까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그래서 유는 뭐? 유우어 유우어 유는 뭐? 유우어 중에서 유 유 그래서 요가의 소리 유 유 유 랜은 항상 으 으 이는 원래 이에 어 이지만 여기선 끝에 왔으니까 소리 안나고 대신 건너 건너집가서 니 이름 뭔지 물어봤더니 지 이름이 유래요 그래서 유가 유소리난대요 에 그래서 다같이 소리가 뭐? 유 미워 오케이 소리 유 미워 쓰기 무 아니지 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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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. 유. 유. 그 다음에 을이니까. 에을. 엘. 이. 합쳐서. 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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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뮬이 아니고요. 왜 또 뮬이 나옵니까. 뮬. 뮬. 유. 오케이. 유는 뭐?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유. 우. 어. 유. 우. 어. 라 했습니다. 네. 오케이. 계속해서 알파벳. C. U. T. T. 아니. F. T다. F야? C. U. T. E. C. U. T. E. 모여서. C. 에러비anza. 유. T. 뭐. уй. 아니. 쇼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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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. 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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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트 합쳐서 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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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트가 아니고 큐트 너 스피킹 안 냈잖아 또 그치? 큐트 소리가 뭐라고? 큐트 씨는 큐트 중에서 큐트 이거 큐트 유는 유 유 우 어 중에서 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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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는 항상 T E는 원래 E, A, O 근데 여기서 소리 안 나고 대신 건너 건너집 가서 이름 물어봤더니 지 이름이 U래요. 그래서 합쳐서 큐트 뭐? 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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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알파벳 D D B D D D U U N D U N D 그럼 B는 D 소리 내냐? 아니요. 어? D D? D 글자 이름이 뭐야? 음... D 아... 얘가 B야? 그럼 얘는 뭐하지? 얘는 D 하나? D요. D 글자 이름이 뭐야? D D면 무슨 소리 내? D D D D D D D D 합쳐서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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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D U 유, 우, 어 중에서 루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루 애는 항상 루 그래서 여기까지 루 얘는 소리 안 나고 다 합쳐서 루 루 루 루 소리 루 쓰기 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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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엔 이 합쳐서 루 루 루 루 루 루 알파벳 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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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튜브? 튜브? 튜브네 튜 유 부 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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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 유에 유 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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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 튜브 몰라, 튜브? 튜브 수영장에서 바람 넣어서 타고 다니는거 튜브 네 튜브 튜브 알파벳 T E T U N E T T T Tune Tune 하나씩 합쳐서 Tune T는 T T T U는 U U U O U N N N N N Tu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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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 T Tune T T U N T Tu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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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알파벨 부르다 말아요 이친구야 M-U-T-E 라고 똘똘하게 못합니까? 뭐라구요? 하나씩 M-U-T 합쳐서 M-U-U-U E-U-T t E는 소리 안나고 합쳐서 MUTE 소리 MU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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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MUTE T R F F U S E F U S E 모여서 MUTE 2 소리 났는데 MU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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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는 S 중에서 S 합쳐서 Fuse 뭔가 이때 저번에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소리 Fuse 쓰기 F U S E 소리 Fuse 알파벳 C U D E C U B E 모여서 F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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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자 이름 뭐야? D FU D FU FU B인데 D 소릴래? 글자 이름 번 B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좀 합쳐서 슈브야 슈브? 큐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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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는 중에 U는 중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큐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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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는 항상 값쳐서 큐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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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스카드 똑바로 안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기시험 잘 춰주세요 큐브 Rut ick